우와 고추가 그냥 막 이게 주렁주렁 이죠 주렁주렁 그냥 두 손으로 고추를 딸때는 이렇게 위로 살짝 꼬다리를 이렇게 한개씩 차분하게 두개씩 이분들은 줄 때문에 이렇게는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데 섬세하게 따주는 겁니다 떨어진건 죽고 이거는 이제 1타 6피 1타 6피 오케이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1타 10피를 못했는데 네 이런거는 입으로 잘라내고 용량이 3분 5초 밖에 멋있네 여기 1타 10피 한번 해보자 1타 10피 아 이거 안되겠다 야 1타 10피는 항상 이런 무리가 있구나 4피 8피 9피 1타 몇피입니까 1개 떨어져서 3개 6개 1타 8피 1타 8피 4피 언젠간 하고 말거야 1타 10피 2손으로 하면 1타 10피가 되려나 이렇게 따는건데 뭐 계속 따면은 볼거는 재미있는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목 1타 8피 아 얼굴은 마음보다 되지 않을까요 음 땡뼈치라서 에 우리 집 강아지 처럼 너들이게 숨어서 그늘에 어 많이 더 울 때는요 고추나무 요것도 거늘이라고 요 밑에 숨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할렐루야